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내 음식점과 전통시장, 슈퍼 등에서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경남 전지역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경남사랑상품권과 각 식운전용 지역사랑상품권은 10% 할인 판매 중입니다. 하지만 상품권 형태와 할인기간, 할인한도 등은 제각각입니다. 경남과 창원, 김해사랑상품권과 남해지역 화폐인 화전은 모바일로 할인구매 가능합니다. 제로페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 계좌를 연결하고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. 경남사랑상품권의 경우 개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% 할인구매 가능한데 도민 전체 상품권 구매액이 30억원을 넘어가면 할인율은 7%로 줄어듭니다.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의 경우 이달 말까지 50만원, 김해사랑상품권은 오는 6월까지 매월 100만원을 10%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종이상품권이나 현금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창원과 밀양, 거제 등 11곳에서 발행하는 종이상품권은 각각의 지역에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. 이달 말까지 창원과 고성, 창령에서는 상품권을 10% 할인된 가격인 45만원으로 최대 50만원어치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합청과 하마는 각각 3월 말과 6월 말까지 최대 월 100만원어치를, 거제는 오는 4월부터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0% 할인 판매합니다. 종이상품권의 특성상 사용 후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5천원권과 같이 낮은 단위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게 유리합니다. 할인율이 높지만 지역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. 또 모바일과 종이상품권 모두 가맹점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충전식 선불카드 형식인 양산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상품권을 할인해서 구매할 수는 없지만 다음 달 말까지 실제로 결제할 때 10%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.